짠 지니어스 친구들 안녕 방학한 아침 잘 보내고 있나요? 와 방학해서 진짜 좋겠다 자 오늘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과 함께 개봉해 볼 가차는 너무너무 예쁘고 말랑말랑하고 거기다가 불빛도 샤샤샤샤샤샤 하고 나는 너무나도 귀여운 가차입니다 자 오늘 개봉해 볼 그 가차는 바로 자 오늘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과 함께 개봉해 볼 가차는 스미코크라시 불빛 피규어 4가지 종류입니다 자 이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새 제품은 아니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봉을 하고 싶다고 하니까 턴스톡스 사장님께서 저에게 잠깐 빌려주신 가차입니다 이거를 가져가서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에게 좀 설명해 주라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빌려왔습니다 자 너무너무 귀여운 스미코크라시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를 일단은 하나하나 개봉하면서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갖고 노는 건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! 자 첫 번째는 내 코예요 고양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? 거기다가 이렇게 누르면 말랑말랑해요 이 스미코크라시 가차가 재미있는 거는 이렇게 귀엽고 말캉말캉한 것도 있지만 이 아래 보면 이 스티커를 이렇게 떼잖아요 그럼 여기 보이는 이 두 군데에 물이 닿거나 혹은 사람의 피부가 닿으면 불이 들어오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짠! 이렇게 물을 준비했어요 이 물 위에다가 스미코크라시를 이렇게 띄우면 보이세요? 불 들어오는 거? 이렇게 물이 둥둥 떠다니면서 불빛을 내고 있어요 아이고 이뻐라 자 이렇게 꼭 물에 넣지 않더라도 그냥 보통 사람 손에 이렇게 올려놔도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하하 너무 예쁘다 자 첫 번째로 나온 스미코크라시는 네 코 고양이 스미코크라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다른 친구들을 리뷰하는 동안 여기서 수영하고 있을게요 붕둥! 자 두 번째는 이걸 한번 개봉해볼까요? 이거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? 자 이렇게 열면 짠! 자 두 번째는 펭귄이 나왔어요 이 펭귄도 이 아래를 이렇게 딱 떼가지고 손 위에다가 이렇게 딴 올려놔주면 반짝반짝 자 두 번째는 이렇게 펭귄이 나왔습니다 이 펭귄도 다른 친구들을 리뷰하는 동안 여기서 붕둥!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친구 한번 개봉해볼게요 여기는 어떤 친구가 들어가 있을까요? 짠! 세 번째로 나온 친구는 파란색의 토카게라는 친구가 나왔습니다 자 이 토카게는 원래는 공룡이지만 들킬까봐 도마뱀처럼 하고 다니는 그런 캐릭터라고 합니다 자 이 토카게도 이 아래를 이렇게 쭉 떼서 손바닥에 뿅! 올려놔주면 우와! 되게 멋있게 불을 막 우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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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내뿜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토카게가 나왔습니다 자 토카게도 여기에서 잠깐만 기다려 뿅! 자 마지막 이 빨간색 하나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빨간색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? 우와! 자 너무 귀여운 시로쿠마 백곰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백곰도 이렇게 딱 뜯어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이 꼬리 봐봐 꼬리 어떡해 자 이 백곰을 이렇게 손에다가 딱 올려놔주면 자 이 백곰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막 불 나고 막 번쩍번쩍번쩍번쩍 자 이렇게 너무너무 귀여운 시로쿠마까지 한번 전부 개봉해봤습니다 자 시로쿠마까지 입장! 붕둥! 아이고! 수영장이 꽉 차버렸어요 아이고 얘네가 다 들어가가지고 수영한다고 이런 자 오늘은 이렇게 수원 턴스톡스 사장님께서 협찬해주신 스미코쿠라시 불빛 피규어를 4개를 한번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 재밌으셨으면 영상 하단에 있는 좋아요 버튼 꾹꾹꾹꾹꾹꾹 눌러주시면 안될까요? 우와 눌러주세요 그리고 혹시 아직 구독하기 안 누르셨다면 우와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 구독하기는 꼭 눌러야죠 지금 구독하기도 눌러주세요 구독구독구독구독 자 오늘도 영상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 감사감사해요 맨날 맨날 와주세요 자 그럼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 모두모두 안녕 냐옹 안녕 안녕